이 이야기는 푸른 하늘 아래에서 한 소녀가 레이디로서 아이돌로서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모두에게 보여주는 사랑스러운 이야기입니다. 뜨거운 여름 태양이 내리찌는 한 현수교, 이번 이야기의 주인공 사쿠레이 모모카가 오늘의 촬영을 위해 대기 중이었습니다. 오늘의 촬영은 버레알티 퀴즈 프로그램, 현장에서 문제를 풀고 못 맞추면 벌칙을 받는 프로입니다. 그 방송의 대본을 읽으며 대기하는 모모카와 그런 그녀를 서포트하는 푸류서, 그리고 모모카가 걱정이 되어서 쫓아온 타치바나, 이제는 이 둘이 그냥 보호자로 보이네요. 타치바나는 이번 방송에 이런저런 의문과 복잡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스태프들은 분주하지만 그 분주한 이유가 어딘가 수상했고 유독 모모카만 특별 대우를 해주니 시간은 거슬러 올라가 모모카에게 이번 방송과 함께 번지점프가 무엇인지 이야기를 해줄 때 방송 기획자들 측에서 이런 방송하고 연이 없을 것 같은 모모카를 지목했다고 말하지만 사실 이번 출연제의, 아니 출연직극 교체는 회장님의 명령이었으며 일가 선배는 일단은 회장님 체면을 위해 자신의 힘으로 꽂아주었다고는 하지만 사실 이번에 출연하게 될 퀴즈 방송의 스폰서가 모모카의 집안, 사쿠라이 가문의 스폰을 받는 방송이었습니다. 밀어주는 것도 밀어주는 것이지만 이뿐들 거기 닦아주는 모습은 역시 어깨에 그렇고 그런 점이 보이네요. 다시 현재로 돌아와 본격적인 촬영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퀴즈의 장소는 한 거대한 절, 이 절과 관련된 역사와 문화에 대해 문제를 맞출 인물은 바로 현재 SNS 영상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사쿠라이 모모카. 자신의 차례가 오자 모모카는 평소랑 다르게 거만하고 오만한 영예의 모습으로 촬영에 임하고 지켜보던 다치바나는 경악 허범합니다. 평소 노블리스 오블리즈를 지키는 그녀가 갑자기 거만하고 이상하게 기온척을 하며 연기하는 이유는 전부 대본에 적혀있기 때문에 방송의 디렉터가 사쿠라이가의 영예인 만큼 그런 모습으로 촬영하기 위해 대본을 그렇게 짠 것이었죠. 모모카는 프로로서 대본에 나와있는 대로 역할을 잘 수행하지만 왠지 이 모습은 모모카답지 않다고 생각하여 더욱 걱정에 빠집니다. 그렇게 전반 촬영이 끝나고 대본대로 모든 문제를 전부 틀리고 결국 벌칙인 번지점프를 하게 된 모모카. 전반 촬영에 대해 투고했다는 인사를 할 때 어디서 많이 들어본 목소리의 디렉터가 다가와 다음 번지점프 촬영 때는 어린아이다운 모습으로 깍깍하며 잘 부탁한다는 말을 하고 사라집니다. 지말만하고 사라진 디렉터를 뒤로 모모카는 깊은 고민에 빠지는데 그 이유는 자신이 평소에 그렇게 어린아이스럽지 않은 것인가 하는 고민. 모모카의 캐릭터성을 생각하면 평범한 아이들이랑 다르긴 하지만 프로듀서는 그렇게 무겁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고 조언합니다만 방송의 요구와 팬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게 아이돌로서의 일인 만큼 깊게 고민하고 있었죠. 타치바나는 그래도 되는 거냐 묻지만 자신은 아이돌이니 그러면 되는 거다라며 긍정합니다. 다만 아직 마음속으로는 고민을 하는 그녀. 그렇게 후반 촬영 본편인 번지점프 신으로 들어갑니다. 대본에 나온 대로 거만하게 촬영에 임하며 당당한 프로의 모습을 보이는 그녀. 그렇게 모모카가 뛰어내릴 차례가 오고 프로서는 그런 모모카를 보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표정으로 힘내라 바라고 그런 무책임한 말에 오만상을 찡그리는 타치바나. 프로서의 무책임한 응원을 가지고 하늘 아래로 이동하는 모모카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아래에서 보던 것보다 더 높고 무서운 광경. 순간 움츠러들지만 지금까지 대본대로 잘해왔으니 잘할 수 있을 것이라 계속 자신에게 체면을 걸지만 공포 앞에서는 그 체면도 통하지 않은 듯 그녀는 끝에서 공포와 직면합니다. 이대로는 안되겠다 생각한 프로서는 잠시 멈추다를 요청하며 잠시 휴식에 들어갑니다. 다리 밑으로 내려와 그녀에게 물을 건네며 괜찮냐 물어보는 두 사람. 물을 쉬지 않고 마시는 그녀를 보니 전혀 괜찮지 않은 듯 합니다. 그때 디렉터가 달려와 계속해도 되냐 물어보고 모모카는 괜찮다 답하지만 걱정이 앞섰던 이 남자는 자신도 뛰어보고 싶다 말하고 그렇게 자기 발로 직접 지옥문 앞까지 다녀오고 맙니다. 작은 키에 10년을 늙어버린 그. 그가 이렇게 행동한 이유는 그녀에게 말로만 힘내라고 말하는 것이 싫었기에 자신이 직접 용기내어 뛰어내린 것이지만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아찔해서 말이 안 나온 듯 합니다. 어른답지 못한 모습에 한심하다 생각하는 타치바나 어른도 무서운 건 무섭다며 그때 느낀 공포를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이래저래 공포담을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하는 그는 모모카는 모모카답게 하면 된다고 말하며 누구의 부흥보다 자신답게 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방송인데 그래도 되냐는 타치바나와 자신이 있으니 괜찮다 말하는 프로서 이제는 부부싸움 같은 만남에 긴장이 완전 풀린 모모카는 프로서의 마음이 잘 전해졌다며 열심히 하겠다 말하고 타치바나 역시 그런 그녀에게 작지만 큰 용기와 응원을 주며 그녀는 다시 하늘 위로 올라섭니다. 각오와 결의를 다진 그녀는 아까의 공포는 사라지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자신의 마음을 카메라에 이야기합니다. 모모카는 레이디로서 아이돌로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것이니 진정한 자신을 눈대지 말고 봐달라 하며 그녀는 그 표정을 유지하고 뒤로 뛰어내립니다. 낙하 후에 보여진 넓은 하늘의 풍경 그리고 모두의 모습 그녀는 하늘에 달았습니다. 모든 촬영이 끝난 후 긴장이 풀린 그녀는 크게 웃으며 무섭다고 말하지만 무언가 후련해 보였습니다. 디렉터는 아이다운 모습은 찍지 못했지만 더 좋은 것을 찍었다며 다음에도 잘 부탁한다는 말을 하며 그렇게 모든 일정은 끝이 납니다. 후에 모모카에게 이런 무서운 일을 시킨 것에 사과하러 간 그지만 모모카는 괜찮다며 처음 하는 경험과 처음 보는 풍경을 보기 위해 온 것이라며 사과할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그 덕분에 작지만 팬도 생겼으니 대만족이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자신의 알던 것에 더해 더욱 큰 목표가 생긴 그녀 자신의 사랑으로 모두를 사랑스럽게 해주겠다는 그녀의 목표와 뒤에서 받쳐주겠다는 이 남자의 다짐으로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나나 했지만 넌 왜 한거냐? 하지만 이번 경험을 통해 모모카와 타치바나는 조금 더 가까워지고 더욱 우정이 커지게 되었네요. 서로 이름으로 부르는 그런 훈훈한 장면이 나오나 했지만 아직은 이름으로 부르는 것은 부끄러운 듯 하네요. 이번 사과는 저번에 예고한 대로 번지점프편 참고로 이 모모카의 번지점프편은 원작에 있던 스토리로 오랜만에 원작대로 흘러가나 했지만 애니메이션으로 넘어오면서 많은 부분이 변경되었으며 모모카를 더욱 부각시켜주고 이야기를 풀어주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숙련된 조교는 방송으로만 잠깐 나왔네요. 이번 편은 모모카가 주인공이었던 만큼 모모카의 내면의 성장을 잘 보여주는 스토리였습니다. 모모카는 아이돌로서 프로로서 대본에 나와있는 대로 잘 수행하며 모두의 부흥대로 움직이고 활약했지만 디렉터의 오퍼인 어린아이답기라는 부분에서 크게 고민하고 프로서와 아리스는 모모카는 모모카답게 하면 된다고 하며 그녀에게 조언을 하지만 대본에 나온 대로 모두에게 부흥하기 위해 어린아이답기 뛰는 쪽으로 택했지만 막상 공포에 직면하니 아무 생각도 나지 않고 망설이며 떠는 모습을 보였지만 프로서의 용기있는 번지와 아리스의 진신이 담긴 응원에 무언가를 깨달은 모모카는 모두에게 부흥하면서도 부끄럽지 않고 당당한 레이디이자 아이돌 사쿠라이 모모카로서의 모습을 모두에게 똑똑히 보여주겠다며 자신의 모습을 놓치지 말고 받아야 하는 말을 하고 멋지게 뛰어내리며 더욱 성장하면서도 동시에 확고한 목표를 가지게 되며 성장하게 된 이야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거기다 작은 팬도 생기게 되며 첫 방송 대비는 대성공이라고 해도 될 정도였죠. 또한 아리스하고의 관계성 역시 더욱 깊어지게 되었기에 모모카피도 아리스빼도 만족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을까 합니다. 스토리 외적에서 이야기하면 이번 스토리 역시 그렇게 밝기만한 배경에서 시작한 이야기는 아니었다는 것을 초반부부터 어필했었죠. 바로 본편의 방송 스폰서가 바로 사쿠라이가 즉 모모카 내 집안으로 모모카는 자충 설정상 미나세와 복음가는 재벌가라는 설정이 있습니다. 그런 재벌의 스폰이 있는 방송이니 어떻게든 그분 기분에 충족시키고 싶기도 하고 딸의 멋진 데뷔를 보여주고 싶었기에 이런 어두운 면을 어필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딜가나 백과 돈이 있으면 전부인 건 현실이나 가상이나 똑같네요. 너무 어두운 이야기만 하면 재미없으니 다시 밝은 부분으로 넘어와 4화의 OST는 예상에서 전혀 벗어난 노래였는데 바로 무중력 셔틀. 모모카는 당연 4화에 등장한 인물들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노래였는데 어떻게 보면 이번 4화랑 아주 어울리는 그런 노래였다고 생각합니다. 본 노래는 무중력에서도 너에게 사랑을 전달하고 너에게 다가가겠다는 러브송 4화 마지막 모모카가 자신의 사랑으로 모두에게 사랑을 주겠다는 결의를 통해 본 노래하고 아주 잘 어울렸으며 권지점프 장면에서 나온 본 OST가 정말 무중력을 향해 띄어내린 그녀를 상상하게 해주어서 어울리는 선곡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엔딩곡은 모모카의 2차 솔로 사랑의 참가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번 4화 리뷰 여기서 마치고 전 5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